문이 열면 아빠가 들어와. 문 닫아. 아빠 들어오면 어때서? 아빠가 들어오면 에스토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 왜? 여기는 우주일반선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 여기는 뭐라고요? 우주일반선. 우주일반선? 우주일반선이 뭐예요? 우주일반선이 에스토 우주일반선이지. 응? 나 우주일반에 있어. 우주일반선이 큰 수박 대왕 수박 피카츄 얼굴이 대왕 무난하고 하는 거야. 응. 그래? 응. 바나나로 피카츄 바나나를 파는 거야. 바나나를 판다고? 아니. 그럼? 껍데기 속에서 바나나 나오면 바나나를 이만큼 커지게 해주고 수박도 커져. 응. 그래서 이거는 사과도 커지고 이만큼 커지게 해주고 엄마 주는 거야. 블루베리도 이만큼 커지게 해주고 엄마 주는 거야. 바나나 색도 이만큼 커지게 엄마 주는 거야. 블루베리도 이만큼 커지게 주는 거예요. 블루베리도 크. 근데 에스토야. 응. 엄마는 에스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알려줄게 있어 봐. 응. 핸드폰에서 불러줘. 어디가 근데? 나 핸드폰에서 불러줘. 자 알려줄게. 응. 자 알려줄게. 응 알려줘. 아. Ž. 크. 하고? 응. 뭘 알려줄 건가요? 달걀은 이만큼 커지게 해주서 감사합니다를 할 거든. 달걀이? 네. 먹는 달걀이? 아니에요. 그럼? 도토리. 도토리가? 네. 도토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토리가 이만큼 커져서 어떻게 되는데? 도토리가 이만큼 커져서 어떻게 되는데? 도토리가 수박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참외는 대왕 문어가 돼 참외는 대왕 문어가 돼? 그런 다음에? 끝났나요? 아니요 남짓을 주면 안 돼요? 무슨 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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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